날짜 시간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서 생렬월일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데이트와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D3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데이트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미드 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는데 주민등록 번호에서 심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현재 주민등록 번호에 88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월을 추출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 입력하시고 주민등록 번호 C3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12월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미드 입력하시고 C3에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일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요. 이제 데이터 함수에 연, 월, 일까지 다 입력이 됐다면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생렬월일을 표시할 수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기준일과 입사일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서 연차와 나이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제2, 3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선 몇 년차 기준일 날짜에서 입사 년도를 빼가지고 연차를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를 구할 때는 기준일에서 주민등록 번호 앞에 생략되어 있는 1900이라는 숫자와 주민등록 번호 왼쪽에 있는 두 자리를 더해가지고 빼주면 나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커서를 먼저 제2, 3에 한번 갖다 놔보시고요. 먼저 연차를 구하기 위해서 연도를 추출해서 기준일의 연도를 추출해서 입사일의 연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는 입력하시고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Y, E, A, R 이라는 이열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제1세를 참조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제1세를 있는 기준일을 참조합니다. 가로 닫고 빼기 다시 한번 이열함수를 이용해서 입사일에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H3세를 선택하고 몇가지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연차라고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차까지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습니다. 엔터 룰러 보시면 현재 기준일에서 2020에서 2019를 뺐기 때문에 1년차라고 구해져 있고요. 그 다음 수식 입력줄에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연차까지 붙여놓은 상태에 M% 연산자 함수를 쓸 거니까 연산자, M%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이제 나이를 구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나이는 문제에서 기준일 연도 마찬가지로 이열함수가 필요하겠죠. 이열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기준일이 있는 제1세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가로 닫고요. 빼기 그 다음 가로 열고 1900 도하기 왼쪽에 주민등록번호 두자리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레프트 함수 이용해서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에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1900과 도하는 작업을 먼저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나서 M%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우리 가로가 열려있는 거를 가로를 닫고 근타운표 처리한 다음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한다면 연차와 나이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준일을 2020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3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휴가 일정표입니다. 문제에서 휴가 출발일과 그 다음 휴가 일수를 이용해서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한 날짜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일한 날짜를 구하기 위해서 커서를 D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보니까 어떤 함수를 사용하면 되냐 우리 수식탭을 한번 가볼까요? 수식탭에 날짜 및 시간에 가셨을 때 첫 번째 제시되는 이 데이트라는 함수는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에 함수를 갖다 놨을 때 설명을 개월 수를 나타내는 일련번호를 반환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데이즈 360은 일련을 360일로 기준으로 하고 두 날짜 사이의 날짜 수를 계산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휴가 출발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해서 회사 출근일을 구하는데 주말을 뺀 실제 일한 날짜를 구하기 위해서 워크데이란 함수를 이용하시면 회사 출근일수를 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직접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식탭에 오셔서 해당 함수를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될까? 라고 찾아 보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 여기 안에 필요한 인수는 첫 번째 시작하는 날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 출발일이 B15셀이고요. 며칠을 휴가를 갈 거냐면 4일을 갈 겁니다. 특별하게 그 사이에 어떤 공휴일이 있다면 공휴일에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시작과 그 다음에 일수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휴가가 4월 1일 날 출발해서 4일이 경과면 4월 5일인데 그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어서 출근일은 4월 7일이 됩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생렬월일과 요일 구분표 오른쪽에 작성된 요일 구분표를 이용해서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참조하는 표현은 V2컵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올 거고요. 생년월일에 요일에 해당한 번호는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J15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위크데이란 함수를 입력한 다음 왼쪽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숫자 1로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2번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2017년 3월 5일은 요일이 번호가 7번입니다. 그 다음 1번입니다. 라고 요일에 해당한 일련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오른쪽 요일 구분표에 가서 찾아다가 요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J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다음에다가 VLOOKUP이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VLOOKUP 함수는 첫 번째 찾는 값 요일번호 구해놨고요. 신표 참조하는 표 참조하는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참조하는 표의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우리는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FALSE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7에 해당한 요일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 요일번호에 해당한 요일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 첫 번째 시트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응시일이라는 문제고요. 문제에서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이라고 표시하고요.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요일의 번호를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 는 위크데이 함수를 입력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날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 2, 3, 4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2라는 값을 넣어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네, 5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5는 월요일이 일, 하, 수, 목, 금 금요일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는 평일이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그럼 실제 6일, 6번과 7번은 주말이 되겠죠.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다면 평일이라고 표시하고 5보다 작거나 같지 않은 6과 7은 주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식을 수정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D3세대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 내가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1이면 월요일, 2면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평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를 큰 따옴표 문궈서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입사일자와 현재 날짜 현재 날짜는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Today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저랑 실습하는 결과가 달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수 있고요. 현재 날짜의 연도에서는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열 함수가 필요하고요. 오늘 날짜에서라면 Today 함수가 필요한데 Today 안에는 다른 인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로만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오늘 날짜의 연도를 구할 수 있고요. 빼기 그 다음 다시 한번 이열 함수를 이용해서 입사일자에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H3 셀을 선택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어? 날짜가 연도수가 아닌데요.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요. 초시 형식 탭에서 일반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숫자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13 셀의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부터 시험 일시까지의 남은 일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날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랑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C13 셀 선택하시고요. 두 날짜의 차이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데이즈 360 넣으시고요. 시작 날짜는 오늘 날짜부터 투데이 함수 투데이 함수 안에는 인수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로 닫고 심표 그 다음 시험 일시가 있는 B13을 선택하고 심표 그 다음 우리 문제에서 특별한 문제에서 미국식 산출법을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폴스를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그 다음 엔터 눌러주시면 자녀 일수가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는데 이 값은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틀린 거 아닐까? 아니고요. 정확하게 데이즈 360과 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입실 시간을 계산하고요. 시간 뒤에 시를 붙여서 포함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간을 추출한 함수 아우어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I13셀에다가 는 H O U R 입력하시고요. 수업 시간 있는 H13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휩시간에서 C만 추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한 값 뒤에다가 문자로 M% 기호와 그 다음 한글 C 큰 다운별 묶어서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각 정각 13시, 15시, 14시라고 각각의 입실 시간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날짜 3번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서를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시작일과 행사일을 이용해서 작업일수를 계산합니다. 물론 표 2에 있는 공휴일을 제외한 작업일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은 조금 있다가 작성하도록 하겠고요. 두 날짜를 이용해서 작업일수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3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entity라고 입력하신 다음 workdays라는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스타트 데이터는 시작일입니다. 그래서 D1셀인데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D1셀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엔드 데이트는 행사일이 되는데 마우스로 C3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왼쪽 방향키 이용하셔서 C3을 선택하고 심표 C3, C4, C5 행사일은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참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JR 공휴일을 넣어주실 건데요. F3부터 드래그하셔야 되는데 드래그가 안 되신다면 F10부터 F3으로 드래그하시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공휴일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작업일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한 값이요. 0보다 작다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D3에 수식 입력줄에 가서요. IF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가로 열고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요. 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심표 입력하시고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요. 심표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0보다 작지 않다면 우리는 작업일수를 표시하실 건데 형식을 세자리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값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는데 텍스트 함수에는 값이 필요합니다. 값은 조금 전에 구하셨던 수식을 범위정에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 다음 텍스트 함수 안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붙여 넣으시고요. 심표 이 값을 세자리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표현할 때는 큰 따옴표 문 꺼서 하나 둘 셋 동그라미 세 개를 입력하시면 세자리로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큰 따옴표 닫고 이제 텍스트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아까는 45였지만 세자리로 표시했기 때문에 0, 4, 5 라고 나와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표 3의 예제를 가지고 판매일과 왼쪽에 있는 공휴일을 이용해서 제2삼부터 제2식구 영역에다가 수선일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워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수선일을 표시할 건데요. 아예 뭐 다 형식까지 지정할까요? 수선일은 판매일에서 판매일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후의 날로 계산하고 날짜에 대한 서식까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제2삼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바로 텍스트 함수까지 입력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하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첫 번째 값이 필요한데 값은 워크데이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크데이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시작 날짜는 판매일입니다. 판매일이 입력된 I3을 선택하고 심표 그 다음 며칠이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3일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을 뺀 값을 구할 수 있도록 공휴일의 날짜 F3부터 F10 영역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판매일부터 3일 경과한 날짜 물론 공휴일이 있다면 그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가 3일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로 탔고요. 이 값을 심표 날짜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큰 따옴표 문 꺼서요. 연도가 4자리입니다. Y를 4번 입력하시고요. 한글로 연 그 다음 M 그 다음 월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D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요일을 표시할 때 월요일이라고 표시가 되려면 A를 4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큰 덤표 닫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텍스에 대한 처리가 되셨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판매일에서부터 3일 경과한 날짜를 구해지는데 17, 18, 19, 20일인데 왜 22일까요?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있어서 이렇게 22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연, 월, 일, 요일로 형식으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3번 다음은 표 4의 문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의 검침일을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날짜를 이용해서요. M3부터 M18 영역에다가 사용기간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용기간은 검침일에 한 달 전 다음 날짜부터 검침일까지를 물결을 이용해서 한 달 전부터 검침일까지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텍스트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ext 가로 여시고요. 값이 필요한데 이 데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한 달 경과한 한 달 전 이렇게 날짜를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데이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스타트 날짜는 바로 왼쪽에 있는 L3에서 한 달 전을 구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달 후라고 하면 1이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한 달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넣습니다. 한 달 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한 달 전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달 전 날짜에 도하기 1 한 날짜가 한 달 전 다음 날짜가 되겠죠. 그 값을 몇월, 며칠, 슬래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문 꺼서 mm, 슬래시, dd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여기까지 한번 닫고요. 엔터 눌러보시면 한 달 전의 다음 날 한 달 전이면 2월 5일인데 그 다음 날이니까 2월 6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값 뒤에다가 연결해서요.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물결을 넣고자 합니다. 물결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엔퍼센트 연산자가 필요하겠죠. 입력하시고요. 이제 바로 왼쪽에 있는 검침일을 형식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L3에 있는 값을 큰 따옴표 문 꺼서 mm, 슬래시, dd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입니다. 라고 문제 제시된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날짜 시트 3번 예제 4번 문제입니다. 표 6에 해당이 되고요. 판매가와 제조일 보전 기간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표 5를 참조해서요. 표 5를 참조해서 S3부터 S24 영역의 할인가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값을 찾아온다. 라고 하면 표 5에 참조하는 표에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VLOOKUP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문제에 제시된 할인률을 구하는 값을 찾아온 수식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S3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는 판매가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률입니다. 할인률은 V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VLOOKUP 함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VLOOKUP 함수는 첫 번째 값이 필요하는데요. 남은 기간에 해당한 값을 찾아와 구하시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값은 값은 유통기간 빼기 기준일 나누기 30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유통기간 빼기 기준일을 구하시는데 먼저 수식 우선은 이 VLOOKUP부터 나중에 하고요. 우선 ESC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할인률에 해당한 값부터 먼저 구하고 나서 이 수식을 작성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S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할인률 우리 남은 기간을 구하는 작업이 되야만 VLOOKUP을 통해서 할인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앞에 있는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커서를 S3에 갖다 놓으시고요. 첫 번째 유통기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에서 보전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짜는 이 데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제조일에서 심표 보전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Q3 그 다음에 R3이라고 넣어주면 2020년 4월 1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짜입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그 값을 가지고 빼기 빼기 기준이 바로 기준일이 S1셀에 있습니다. S1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가 되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가 돼야 합니다. 지금은 구한 날짜가 구해져 있고요. 그 다음 이 값을 30으로 나눠서 이 값을 30으로 나눠서 값을 구하는데 30으로 나눈 값에 목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 퀘션트라는 함수가 제공이 되어 있고요. 는 뒤에다가요 Q U O T I E N T 라고 넣으시고요. 다음 내가 구한 값을 얼마로 나눈다. 심표 30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단코 엔터 누르시면 이게 날짜 형식으로 나오는데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해주면 이제 우리가 잡고자 한 남은 기간이 10입니다. 구해졌습니다. 10이면 20% 라고 구해지겠죠. 아래까지 물론 수식을 복사하시면 값을 구할 수 있으실 거고요.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수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등호 가시고요. 먼저 앞에 있는 판매가 곱하기 가로열고 1-2 할인율인데 할인율은 V루컵을 통해서 찾아올 겁니다. V루컵에 찾을 값은 우리가 목을 구해놨습니다. 맨 끝에 신표 그 다음 참조하는 표는 할인율표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L22부터 M25까지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십니다.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에서 찾아서 두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니까 V루컵에 대한 가로닫고요. 그 다음 1-2에 대한 가로닫으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중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했다면 서식이 맞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서식을 서식 복사 이용해서 복사하면 마찬가지네요. 그럼 우리 할인가 맞네요. 맞아.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할인가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함수 예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